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러스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스피킹 전승기입니다. 토익 스피킹 기출령 특강 5월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5월 공부하기 약간 어려운 시간일 수 있겠지만 목표 달성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특강에 앞서서 최신 토스 기출 유형 분석집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로 오셔서 토스 오픽, 토익 스피킹 기출령 특강, 전승기 선생님의 탭을 눌러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특강의 자료집을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함께 가지고 공부하시게 되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테니까 꼭 다운받고 공부해보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오늘은 퍼트 디스크러브 픽처를 공부해봅니다. 먼저 직접 문제 풀어보시고요. 모범 답안 저와 함께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고득점 포인트까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제일 먼저 직접 문제 풀어보실 테니까요. 녹음 준비되셨죠? 녹음 직접 해보시고, 여러분의 답변, 내가 얼만큼 잘하는지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꼭 녹음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describe the picture on your screen in as much detail as you ca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prepare your response. Th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speak about the picture. Begin preparing now. Your breath is very strong. Stay from your breath.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시는 파트입니다. 준비 시간과 답변 시간은 사십오초로 동일하죠. 오늘 우리가 본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맑은 날에 사람들 몇 명이 이 어디에선가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사진 보실 수 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총 네 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네 명의 사람이 등장했을 때는 어떻게 사람을 나눠줄 수 있을지 정확하게 그리고 재빠르게 구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확하게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 구별해 주실 수 있죠. 왜냐면 서 있는 사람은 지금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나눌 때도 이 남자분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좀 구별을 해 볼 거예요. 자 이 남자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이 남자분은 서서 이야기 발표를 하고 있어요. 자 파란색 셔츠 외 그리고 청바지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우선 모두 다 앉아 있습니다. 뭐 카우치에 앉아 있어요. 소파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앉아 있다. 그리고 이 남자분의 말을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세 명의 사람들 중에서 이 여자분은 우리가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죠. 왜냐면 이 여자분이 좀 더 눈에 잘 띄고 머리 색깔도 특별할 뿐만 아니라 입고 있는 셔츠도 굉장히 좀 특이해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답변하셨을 때 이 여자분을 좀 더 집중해서 말씀하시고 나머지 두 분은 그냥 듣고 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다. 정도까지만 말씀을 해주셔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들도 설명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여자분 앞에 보시게 되면 이 와인병과 그리고 와인글라스들 있죠. 자 당연히 이걸 마시기 위해서 놓았는데 이런 것들도 설명하시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이 울창한 이 울타리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물건은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 혹시 이거의 정확한 용도는 아시나요? 우선 이거는 히터거든요. 그래서 이 히터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전반적으로 느낌 어떤지 그리고 맑은 날이니까 뭐 사람들이 대화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간단한 문장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답변을 쭉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정리했던 것들 다시 한번 잘 문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내용들 모두 문장으로 말해봅시다. 자 보시면 장소는 어디서 지켰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자 장소는 카페이. 자 카페이처럼 보이기 때문에 카페라고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이 카페에서는 야외 좌석이 있고 실내 좌석이 있죠. 이거는 clearly 실외에서 찍힌 좌석입니다. 그래서 실외에 있는 좌석들을 우리가 뭐 야외 좌석 테라스석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로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부르는 게 맞을까요? 원어민들은 a patio라고 부릅니다. a patio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a patio. 자 그러면 이 장소 표현을 문장으로 어떻게 만드실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this picture was taken at a cafe. 자 이 사진은 카페에서 찍혔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this picture was taken at a patio of a cafe.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냥 패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아 카페 안에 있는 패리어에서 찍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훨씬 더 답변이 좀 구체적으로 드리겠죠. 자 여러분이 문장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두 가지 어휘를 잘 섞어서 장소 표현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득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소 표현은 잘 끝났고 아까 전에 설명하기로 했었던 제일 먼저 보여줘야 될 이 남자분 설명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 남자분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어휘들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a man standing in front of other people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뭐 three people 사람 세 명의 사람들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남자분이 입고 있는 옷은 이 blue shirt 그리고 jeans. 자 관사 꼭 붙이시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관사 단수일 때는 관사 꼭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 jeans는 항상 복수로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gloves, jeans, pants, shoes, sunglasses 이런 것들 항상 다 복수로 나오는 단어임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남자분이 뭐 하고 있냐면 당연히 뭐 standing 하고 있겠지만 giving a speech,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어휘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직접 문장 한번 말해봅시다. a man is standing in front of three people a man is standing in front of three people 물론 other people 말씀하셔야 되겠지만 아 그 세 명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he is wearing a blue shirt and jeans he is wearing a blue shirt and jeans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 사람의 행동과 외형 같은 것들은 설명 잘 해주실 수 있죠. 자 특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사와 그리고 복수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 외에도 자 이거를 많은 분들이 셔츠 셔츠 이렇게 발음하시거든요. 자 절대 안 돼요. 자 읽어봅시다. a sh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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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끝나요. t 발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셔츠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 남자분을 설명해 줬는데 우리가 조금 더 고득점을 위해서 try해볼 수 있는 거 하나만 좀 안내를 드릴게요. 아 내 생각에 이 남자분은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clearly 보였을 때 당연히 이거는 giving a speech 말씀할 수 있겠지만 이 앞에다가 I guess he is giving a speech 내 생각엔 이 사람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발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I guess를 넣었을 때 I guess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주관적이지만 그래도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바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 guess 문장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써봤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한번 말씀해 보셔야 되겠죠. 자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three people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sitting, looking, 앉아있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겠죠. 특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여자분을 좀 더 집중해서 설명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이 여자분은 우선 착용하고 있는 외형이나 그리고 그냥 기본적인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요. 예를 들어 안경을 착용하고 있고요. gray hair, 머리 색깔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디자인이 특이한 이 셔츠를 입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n interesting design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자 강세는 interesting, interesting. 앞쪽에 강세 있는 거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도 한번 표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business suits. 그냥 일반적인 수트를 입었기 때문에 그때는 business suit라고 말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 다 따로따로 입었으니까 뒤에 S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business suits까지 정확하게 발음하신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문장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in front of him. 먼저 이 남자분 앞에 있기 때문에 세 명을 한번 다 묶어줄 때는 이 남자분 앞에는 이렇게 먼저 말을 해줍니다. in front of him, there are three people looking at him. 아 그 앞에는 세 명의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있습니다. 앉아서 그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동사, 더 말씀하신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one of them is wearing glasses and has gray hair. 우리가 이제 이 여자분을 설명하는 게 되겠죠. 자 one of them 하는 거는 그들 중 한 명은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수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때 바로 이렇게 one of them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가능해요. 자 두 사람일 때도 one of them, 세 사람일 때도 one of them, 그리고 많은 사람들일 때도 one of them. 만약에 그들 중 두 사람을 이라고 짚어주고 싶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쵸. two of them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여자분 설명 끝났습니다. 자 one of them is wearing glasses and has gray hair. 자 안경도 쓰고 있고 그리고 흰머리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 여자분이 입고 있는 티셔츠 좀 약간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말해봅시다. 자 그녀는 또 셔츠를 입고 있는데 interesting design, 특별한 디자인 패턴이 있는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옷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냥 특이한 모양의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충분히 괜찮아요. 자 강세는 다시 한번 챙겨드리자면 interesting 그리고 design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 두 사람은 그냥 business suit 입고 있어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 사람을 굉장히 좀 기이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아무래도 좀 말씀하실 수 있는 양이 많지 않아요. 우선 이 남자분 아까 전에 발표하고 있는 남자분 외에도 이렇게 세 사람들을 잘 설명해 줬는데 아무래도 메인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잘 보이기 때문에 이 메인에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우리 쭉 읽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In front of him there are three people looking at him. One of them is wearing glasses and has gray hair. She is also wearing a shirt with an interesting design. Other people are wearing business suits.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자 주변에 있는 것 중에 당연히 이 앞에 있는 wine glasses, wine bottle 말씀하실 수 있는데 조금 작게 보여드릴까봐 이렇게 제가 좀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어떻게 설명하실지 보이시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인다면 그 앞에 있는 약간의 dessert, food, side food 같은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그냥 우선은 이 wine bottle, wine glasses 이런 것들 테이블 위에 있다 정도까지만 말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한번 문장으로 말해봅시다. On the right, I can see a bottle of wine and two glasses on the table. 자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답변 되겠죠. 자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그 뒤쪽에 보이는 것들 특히 이 왼쪽에 있는 an outdoor heater 자 이거를 이제 outdoor heater, 야외, 이제 heater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bushes fences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울타리인데 울타리가 덤블로 이루어진 울타리에요. 이거를 bushes fences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등장하니까 이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또 이런 내용들 바로 문장으로 만들어서 읽어볼게요. On the left, there is an outdoor heater standing on the ground. 아 왼쪽에는 이 야외 heater가 바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Also, I can see some bushes fences around the patio. 아 패디오 주변에 이 덤블로 이루어진 울타리가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거는 그냥 있다가 아니라 standing on the ground. 바닥에 서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fences가 around the patio 하면서 아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들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이 울타리는 당연히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 많을 테니까 이런 내용들 많이 말씀하실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 외에도 조금 더 사물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을 제가 지금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자 주변 사물들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지금부터 우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 사진 보니까 책들이 책장 안에 그냥 있어요가 아니라 정렬되어 있어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문장 보고서 영자가 어떻게 할지 벌써 느낌이 오시나요? 자 책들 books 책장 안에 in the shelves on the shelves 그리고 정렬되어 있다 arranged 이런 것들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문장 읽어볼게요. Many books are arranged in the shelves. Many books are arranged in the shelves. 잘 하셨고요. 이번에는 노트북 컴퓨터가 여기 보이시죠? 책상 위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놓여 있어요. 뭐 예를 들면 placed, located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A laptop is placed on the desk. A laptop computer is placed on the desk.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빌딩들이 길을 따라 서 있는 모습. 자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겠죠? 특히 빌딩은 도심지에서 사진 찍혔을 때 많이 볼 수 있는 사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구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빌딩들 많이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빌딩들이 있어요가 아니라 there are some buildings가 아니라 아 빌딩들이 길을 따라 서 있다. 어떻게 말씀할 수 있죠? 빌딩스 are standing along the street. 빌딩스 are standing along the street. 자 또 길을 따라 있는 건 뭐예요? 맞아요. 이런 가로수들도 길을 따라 있는 경우 많죠? 이것도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많은 나무들이 길을 따라 서 있어요. 그냥 똑같이 말씀하시면 돼요. Many trees are standing along the path. Many trees are standing along the path.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었던 Many bushes fences are standing along the street. 이런 식으로 길을 따라 울타리가 나왔다면 그것도 똑같이 말씀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조명들이 천장에 달려 있는 경우. 자 실내에서는 조명들 굉장히 자주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조명들이 다 어때요? 천장에 뭔가 한번 좀 매달려 있는 느낌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 자 매달려 있다 어떻게 말씀할 수 있죠? 우선 hanging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근데 hanging도 두 가지 다른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명들이 우선 천장에 매달려 있다 한다면 Some lights are hanging from the ceiling. Some lights are hanging from the ceiling.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조명과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을 때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역시 또 hanging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번엔 약간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보시게 되면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느껴지시나요? 그쵸? 전치사에 사용해요. Hanging from the ceiling. 그리고 hanging on. 자 여기가 이제 가장 큰 차이인데 자 그럼 for on 언제 쓰이고 on은 언제 쓰이냐? 자 from은요 약간 이 object와 그리고 붙어있는 이 ceiling이 약간 떨어져 있을 때 지금은 완벽하게 탁 붙어있는 게 아니라 줄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떨어져 있는 게 뭐예요? 그럼 그때는 hanging from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hanging on은 정말 탁 붙어있어요. on이라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표면에 붙어있구나라는 게 보인다면 그때는 on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명과 사진들이 벽에 탁 붙어있을 때는 on 약간 떨어졌을 때는 from을 쓰시면 되겠다 생각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느껴지는 느낌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overall people are having a discussion at the cafe. 아 사람들이 이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끝내봤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여러분이 무조건 디지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조금 더 강조해주고 조금 더 집중해 주실 거는 당연히 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대상들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대상들을 좀 더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솔직히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기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잘 정리를 해봤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한 페이지에 쭉쭉쭉 읽어볼 테니까 저랑 같이 자연스럽게 잘 답변을 말해봅시다. 자 준비됐죠? 가볼게요. This picture was taken at a patio of a cafe. What I noticed first is a man standing in front of three people. He's wearing a blue shirt and jeans. I guess he's giving a speech. In front of him, there are three people looking at him. One of them is wearing glasses and has gray hair. She's also wearing a shirt with an interesting design. Other people are wearing business suits. On the right, I can see a bottle of wine and two glasses on the table. On the left, there is an outdoor heater standing on the ground. Also, I can see some bushes, fences around the patio. Overall, people are having a discussion at the cafe. 자 우선 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이 이거를 다 말씀 못하시더라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최대한 하실 수 있을 만큼 말씀하시다. 탁 45초가 끊기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이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긴 할 거예요. 그 전에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이제 시간 제한 없이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한번 많이 말해봅시다. 자, 우리가 어떤 순서대로 말하기로 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요. 먼저 장소 말해주시고요. 이 남자분이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분 옷 설명해 주실 거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듣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말한 다음에 이 여자분을 좀 더 집중하게 설명한 다음에 나머지 두 사람은 그냥 business suit 입고 있어요. 그것만 말씀하실 거예요. 자, 이 앞에 있는 이 bottles of wine, 그 다음에 glasses도 테이블 위에 있다 말씀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이름 기억하시죠? outdoor heater, 그 다음에 bushes fences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사람들은 discussion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고 탁 끝낼 테니까 천천히 대신 최대한 저와 함께 사진만 보면서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This picture was taken at a patio of a cafe. What I noticed first is a man standing in front of three people. He is wearing a blue shirt and jeans. I guess he is giving a speech. In front of him, there are three people looking at him. One of them is wearing glasses and has gray hair. She is also wearing a t-shirt with a very interesting design. Other people are wearing business suits. On the right, there are a bottle of wine and two glasses on the table. On the left, I can see an outdoor heater. And there are some bush fences on the patio. So, I guess people are having a discussion at a cafe. 까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말하다 끊기는 데까지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말을 정말 또박또박 잘 말해서 채점자가 내가 하는 말을 100% 알아듣게 하기. 이거를 이제 최우선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진만 보고서 잘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 고득점 포인트로 몇 가지, 특히 야외 식당, 패료, 혹은 공원에서, 실제로 공원과 패료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좀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거를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사람들이 식사하고 있는 거 너무너무 자주 나오겠죠? A couple is having a meal, having a drink. 자, 술을 마시고 있다면 having a drink, 뭔가 마시고 있다면 having some beverage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사람들이 개와 함께 걷고 있는 거는 특히 야외 식당에서는 이제 패료에 사람들이 왜 이제 많이 앉아 있냐면 물론 야외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강아지를 함께 데리고 왔을 때 강아지는 실내에 있는 식당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아, 밖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밖에서 식사를 할 때 바로 이 패료에 많이 앉아서 먹어요. 그래서 some people are walking their dogs, 아니면은 some people are taking a meal, having some meal with their dogs. 이렇게 개와 함께 무모하고 있다. 이런 사진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 여자분이 벤치 위에 앉아 있어요. A woman is sitting on a bench. 너무너무 당연히 보실 수 있는 장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남자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A man is taking a rest. 자, taking a rest은 좀 더 좀 이렇게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이고 그리고 어디에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그래도 그냥 taking a rest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한 남자분이 유모차를 밀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A man is pushing a baby stroller. stroller. 자, 우선 이 baby stroller이 유모차고요. 그냥 stroller까지만 말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가끔 가다가 이제 파트 시험에서 유모차 사진 나왔을 때 아, 저 선생님 정말 유모차가 영어로 뭔지 몰라서 대답을 못했어요.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여자분이 다리를 꼬고 있습니다. A woman is crossing her legs. 자, 특히 앉아 있을 때 우리 다리 꼬아지는 분들 많죠? 그래서 꼭 crossing her legs, crossing his legs. 많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꼭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인물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주차요금 미터들이 길을 따라 있습니다. 자, 주차요금 미터가 뭔지 아시나요? 자, 이렇게 영어권 국가에서는 parking을 이제 street에 하는 거를 허가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이제 일정 시간 동안에 돈을 넣어야지만 이 미터기가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parking meters라고 부르거든요. 그 parking meters, 돈 집어넣으면은 일정 시간 동안 주차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그걸 이제 parking meters라고 하는데 그게 대부분 주차를 하는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는 그게 줄지어서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parking meters are along the road. 자, 길에 따라 이 parking meters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고요. 자, 차들이 길에 주차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차들도 길에 많이 주차되어 있겠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cars are parked on the road. 아까 전에 우리가 along the road 했던 것처럼 역시도 역시 along the road 그대로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덤불 울타리가 주변에 있다. 아까 우리가 직접 한번 해봤던 내용이죠? there are some bushes fences around the patio, around the street.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이 낙엽으로 덮여 있다. 특히 가을 사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the street is covered with fallen leaves.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주변에 있는 것들도 설명을 해볼 수 있게 표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꼭 part two를 공부하실 때는 평소에 장소, 인물, 주변 대상, 그리고 날씨 느낌 순서대로 말하는 연습을 꼭 해주시고요. 솔직히 날씨 느낌 같은 것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눈에 보이는 인물과 주변 대상을 잘 디테일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초 준비 시간 동안은 어휘의 파악에 집중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business suit, a shirt with an interesting design, wine bottles, glasses on the table, an outdoor heater, bushes fences 이런 것들을 잘 계속해서 좀 이렇게 미리 어휘를 파악을 해주시고요. 45초 답변 시간은 이 템플릿을 잘 외우셨다면 내가 어떤 순서대로 말해야 될지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템플릿 그리고 문법을 집중해서 잘 말씀하시고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아직 초보고 그리고 나는 아직 그렇게 영작을 디테일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냥 기본에만 출시해서 뭐가 있어요? 뭐가 보입니다. 저 사람은 뭘 하고 있네요? 저 사람은 뭘 읽고 있습니다. 이런 간단간단한 문장이라도 잘 말씀하실 수 있게끔 연습하시면 적어도 레버 6 이상은 꼭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Part 2 기출형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지금 기출형 특강 들으신 것 바탕으로 열심히 연습하신 것 바탕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다시 앞으로 쭉 오셔서 꼭 공부해보시고 시험 다시 보시고 아 내가 이렇게 멋있게 말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기출형 특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